안녕하세요. H&B 보통주 29만 5950주 보호예수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보호예수가 12월 20일까지니까 반환 예정일은 12월 21일입니다. 해당 보통주는 2020년 12월 7일부 시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입니다.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하였고 곧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12월 7일 정정 유상증자 결정공시를 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신주 29만 5950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어드벤첸과 SFFT입니다. 폴첸의 회사죠. 정리하면 폴첸의 의무보호예수가 12월 21일에 풀립니다. 우리가 관심있게 살펴볼 건 폴첸이 매도할지 홀딩할지입니다. 12월 21일 전후로 주가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폴첸은 H&B의 장기성장성을 믿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대가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폴첸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H&B 입장에서는 현금보다 주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폴첸을 설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폴첸이 먼저 주식으로 받길 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1년 전에 폴첸은 주식으로 받고 싶어 했다는 건 자명합니다. 실제로 주식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1년 후 폴첸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최근 사건에 제 생각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10월 27일 알렉스 킴이 임원에서 퇴임했다는 공시가 나옵니다. 그 결과 특별관계자의 지위가 해소되죠.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도중 하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죠. 영원한 동행도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존의 사람이 나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영원한 헤어짐도 없죠. 때가 되면 다시 힘을 모으기도 하겠죠.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나기도 하는 게 인생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알렉스 킴이 왜 임원에서 퇴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여러가지 추측을 할 뿐이죠. 그래서 폴첸도 의무보호 예수기간이 끝나면 주식을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앞선 공시에서 제 생각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 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대운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7천만원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6천만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멍거 빔을 맞은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찰리 멍거 버크셔에서웨이 부회장이 현재의 버블이 IT 버블보다 심각하다며 자산버블을 경고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찰리 멍거 부회장은 12월 3일 호주에서 열린 한 금융세미나에 참석해 암호화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중국의 규제 조치를 칭찬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영어권 문명이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어떤 식으로든 이런 미친 호황에 참여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암호화폐를 금지한 중국인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3일 호주에서 발언한 건데요. 한국과 시차는 2시간입니다. 호주보다 한국이 2시간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도 대략 어제 찰리 멍거 부회장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의미죠.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멍거의 저주, 비트코인도 못 피했다. 왼쪽에 워런 버핏, 오른쪽에 찰리 멍거가 앉아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 찰리 멍거는 제로 코카콜라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설웨이가 보유한 코카콜라의 제품을 꾸준히 광고하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찰리 멍거 부회장이 발언을 한 번 했다고 코인 시장이 급락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악재들도 공존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전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AC가 또 한 번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 거절한 여파도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일 SAC는 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 트리 인베스트먼트에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반려 사유에 대해 SAC는 사기 및 조작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AC는 올해 여러 차례 결정을 연기한 위즈덤 트리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SAC 리젝트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리젝트 한 건데 7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슈는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AC가 비트코인 ETF를 거절한 것과 찰리 멍거의 발언이죠. 찰리 멍거 부회장은 지난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열린 온라인 연례 주주총에서 비트코인을 두고 역겹다, 디스커스팅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찰리 멍거는 비트코인을 납치범이나 강탈범에게나 유용한 화폐, 난데없이 뚝딱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찰리 멍거는 원래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입니다. 버크샤에서 웨이 주주총의 영상을 보면 찰리 멍거는 강하게 비판하고 워런 버핏은 부드럽고 위트있게 발언합니다. 찰리 멍거는 Now, Even Crazier than Dacombust라고 발언했습니다. 닷컴 버블보다 더 미쳤다는 거죠. 찰리 멍거는 벌써 97세인가요? 닷컴 버블도 당연히 겪었겠죠. 닷컴 버블과 현재 시장을 비교해보니 닷컴 버블보다 현재가 더 심각하다고 경고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비트코인은 장대운봉이 나왔습니다. 2020년 3월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던 시기입니다. 3월 12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3.80% 하락마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퍼지면서 코스피도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하락한 것입니다. 코스피 시초가는 마이너스 1.06%였습니다. 그 다음날 3월 13일도 하락했고요. 저점을 찍고 반등한 건 약 일주일 뒤 3월 19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9월 3일 비트코인은 장대운봉이 한 번 더 나옵니다. 9월 3일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마감했습니다. 1.34%입니다. 2021년 1월 11일에는 장대운봉이 나왔다가 밑고리가 달렸습니다. 1월 11일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0.12% 마감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비트코인은 장대운봉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31% 마감합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4월 22일 장대운봉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0.18% 마감합니다. 비트코인은 5월 12일 장대운봉이 나옵니다. 5월 15일은 주말이라 장이 안 열리고 5월 17일 월요일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0.6% 마감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번 크고 작은 장대운봉이 비트코인에서는 발생했는데요. 코스피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투자는 기대감인데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면서 그 기대감을 한번 꺾었습니다. 여전히 해당 상품이 사기 및 조작 행위 방지에 대한 신뢰 부족과 투자자와 공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승인 거부의 이유입니다. SEC는 비트코인 ETF에서 사기 행위 또는 조작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SEC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선뜻 승인을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비트코인 현물 ETF이고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 SEC는 10월 21일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거절한 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한 것이고요. 자산운용사 배네크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받은 겁니다. 배네크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한 프로쉐어즈의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 두 번째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네크 비트코인 선물 ETF는 SEC로부터 승인을 받고 11월 16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반에크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프로쉐어즈의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 두 번째 암호화폐 기반 ETF입니다. 이렇듯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두 번 승인해준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와는 달리 비트코인 거래와 직접 연관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은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